보금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요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의 말씀이 머릿속에 정리가 탁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법과는 법에 대해서 정리가 탁되어 있어요 학교에 대학교의 교수들은 자기가 맡은 과목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가 돼요 유니버시티만 바라보니 여기서 프로페셔리에 관한 소젝을 바라보니 이것은 비싸만 비싼 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법관이다 교수다 성공한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탑 이 서비스의 자리에 와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식이부터 개시를까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보금의 전문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금의 말씀을 여러분 뇌 속에 영혼 속에 생각 마음속에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모든 예배, 모든 메시지, 설교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것은 모든 예배, 모든 메시지, 설교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았던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 중반부는 베드로와 후반부는 바울이예요?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름도가 베드로와 바울이예요? 예수의 부름도에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더욱더 이루어져서 베드로와 바울이 더욱더 이루어져서 그는 베드로와 바울이 더욱더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어떻든 성경에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무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한 사람씩을 이렇게 꼽아내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더욱더 이루어져서 베드로와 바울이 더욱더 이루어져서 베드로와 바울이 더욱더 이루어져서 시대시대마다 한 나라를 또 선택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더욱더 이루어져서 베드로와 바울이 더욱더 이루어져서 너 fixed, 노아가 그랬고 어버라함이 그랬습니다 بينepend 아레르구마 이런거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한사람 한사람 시대마다 선택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한사람 한사람 시대마다 선택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약 45분 전자자들을 위해 선지자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자고 싶을 것입니다. 네. 제공자자가 동작하는 것이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입니다. 알렐루야? 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제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기서 풋볼, 풋샵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사람은 모습부터 달라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형과 함께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시각 세계에 대한 성인은 아주 많은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하고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복잡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렸는데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습니다. 고리큭이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 황길들에 남았다. 예수님은 참여하여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요리하는 요리하는 거에요. 예수님은 잊을때 받았다. 베드로는 어떤 동기를 가졌던 예수님을 계속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성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녀는 법무를 기준 후에 영원히 기념한다. 엘리야가 생긴 사람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엘리야가 생긴 사람이란? 네, 이원이 도전해 주지자. 네, 비교해 주지자 엘이니아가 생긴 사람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워 놓은 거예요. 바이오나 시몬아,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세워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그것은 이 고백을 위해 구원하여 Edgar. 그리고 이 고백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시지어 오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력을arto래고 난리도 있어야 하겠다. 그리스도의 권력은 우리의 권력을 내고 하겠다. 그리스도의 권력을 내고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복도하기를 이고 하겠다는 말입니다. 사탕마귀 귀신의 세력이 절대로 너를 넋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마스카키 세상에 어떤 문제도 이 이름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배불 지우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구절을 보면 엿새 후에요. 이 업종은 축복을 받은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구절을 보면 엿새 후에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를 고백한 몇세 후에 혜원하산으로 이 세 사람을, 제자 세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그램에는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시오가 흰 옷을 입고 세상에서 그렇게 흰 옷을 먼저 입고 예수 그리스시오는 회복한 그지니아리서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에리야도 있고 노세가 있고 그리스도시오. 베드로가 보기에는 마치 거기가 천국처럼 보인거에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마치 거기가 천국처럼 보인거에요. 예수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 이거에요. 고향의 율법의 대표자 모세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됐잖아요 모세 오경 모든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모세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신비주의의 대표자 엘리야 고향의 율법은 사라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깐 비가 내렸어요 고향의 율법은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 엄청난 것을 체험한거에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 엄청난 것을 체험한거에요 세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요 예수는 사라지고 예수는 사라지고 예수의 복라 예수의 복라 예수의 복라 세번씩이나 고민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복라 예수의 복라 예수의 복라 예수의 복라 예수의 복라 예수의 복라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케이스 4더대히 알았는데 예수님의 비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도를 차지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굴을 푹 쓰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하나가 부끄러워서 예수님 간호를 못 맞추는거에요 예수님께서는 3번씩 나를 부인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3번씩 나를 부인했으세요. 여러분은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 에어컨 Verlaine을 먹지 Я pikir 사랑하시오. 이제전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oter는 영상이 무엇보다도 좋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약을 취하라! 매 Kryman 삶norm plant & 빈 act Philosophy 되어 they are working on a baby.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는 운냐에 질문하시고 세 번씩이나 내 양을 모니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마가다락방에 많은 선고들이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마음은 가로라도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40 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메세지를 받는 것입니다. 이슈 훈아르탄 어둠이 바치 저희들과 다나는 40년 성마 파메수로 랩치고 비싸만 본따 와 서버 처리자는 거에요. 30 바치 가 만이 서류 웅마르 구수카가 다나는 거에요. 모든 욕수으로 가서 죄자 삼아라. 와 대관노무여 사베이 다가오고 사베이 다가오고 사베이 다가오고 사베이 다가오고 세상 왕, 세상 임금 사탐 마귀의 문의를 박살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공생의 동안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방품 하신가요 40일 동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다가오고 사베이 다가오고 사베이 다가오. 치유해라. 치유. 할렐루야? 복은 말라서 종결생활하는 기존 신자를 살려내라. 저 다르므마 저걸이 가만히 서류 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오고 사베이 다가오고 사베이 다가오고 사베이 다가오고 사베이 다가오고 사베이 그렇지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제일 인주로 오신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신 거예요. 이 천국복음이 남아시아와 전세계에 전달되고 난 그 이후에 내가 다시 올라간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재림하겠다.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느니라? 예수군. 이 은약을 붙잡으면 똑같이 사도행정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10일 동안 집중 기도합니다. 120년의 사도들이 모여서 집중 기도합니다. 그런데 50일째 되던 날 바람같은 물같은 성역의 역사가 마강달 방해인 거예요. 예 거기에 열다섯개 나라도 나라에 성도들이 와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데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을 거에요. 저는 지금 한국말을 알아듣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제 말을 그대로 알아듣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요엘스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거에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붙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가 구의하게 요엘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많고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각각 회개하고 구원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각각 회개하고 구원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각각 회개하고 구원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각각 회개하고 구원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각각 회개하고 구원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각각 회개하고 구원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각각 회개하고 구원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각각 회개하고 구원 받아라. 24 あ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감각 회개하고 구원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Schmude 뱉 newly 성경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극들을 추라 시일할 수 없다고 했어. 이 메시지를 알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성경의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의 사랑이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교환이 성전으로 예외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민군에 앉아있는 안전벨기를 만납니다.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안전벨기를 보고 여러분 이 시대에 육신적인 안전벨이보다는 보금도로는 영적 안전벨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안전벨이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겪고 싶다.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성경이 충만한 베드로가 안전벨기를 보고 당대히 승포합니다.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를 주는 순간 믿었잖아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영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영적 문제도 지으려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고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네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안전병기를 잃겠다는 그 제목으로 법정에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 종교인들 앞에 법정 앞에 쓴 거예요. 베드로가 법정에 깬뎌 că서는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워줬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법 중에서 담대히 송구합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겁이 없어요. 거기서 잘못하면 사형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버림받을 수도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후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지 사라 선사카 마니슬라이 묵디 디라우니 이루다. 소리번다. 대통령도 왕도 총리도 보고 모르면 구원받아야 돼요. 보고 말고 구원받아야 돼요. 선사카 프로틱타 왕이 시작하기 시작했고 여름에 사라져서 구원받아야 돼요. 세상에 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 앞에 가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권세 있는 왕 대통령 총리 앞에 가서도 담대히 예수 내의 그리스도 혼차를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여세를 부서지ры 이룰에 감사한 진화에 인한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 예수 자신의 그리스도 만한 후에 이룰을 거라 예수는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그리스도 만한 후에 이룰을 거라 formkan. 어떻게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베드로가 전반부에는 성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1장 후절이 있어요. 베드로가 기록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천 원을 얻고도 영혼이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2장 후절. 속력이 충만한 베드로가 반대하게 말한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적 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예사자입니다. 예사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이 서신서를 하나씩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하나씩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오! 내가 갑자기 만두에서 저 덜안에서 등거기에서 또 저 데일리에서 예수가 그리시다고 말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오! 죽기를 각오하고 저 부탄의 왕 앞에 가서 예수와 부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는 천국이 왔다. 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성은 집에서 200개의 집에서 500개의 집에서 700개의 집에서 500개의 집에서 100개의 집에서 얻은 집에서 1장.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듣고 그는 1장에서 12절에 제가 전해가 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 살리는 말만 하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만 전해라 이 말이. 베드레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면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고 있다. 사탄 마귀가 우리말로 하면 신방을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보금이 희미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을 너무너무 잘하라요. 8주만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하는 복음 전하는 정도자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일본에 가служ인 것과 동료들에게 숨겨라. 사탄에게 넘 속지 않고 사탄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힘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고 구원의 길 모금의 말씀을 전해. 제가 로마에 가봤는데 로마에 카타콤도 들어가 봤고 코바디스라는 영화도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그 베드로 십자가의 크플로 못 박힌 그 건물에 제가 가봤어요. 로마에 가봤는데 카타콠도 들어가rics、 다양한 바트룩이 커지 domin지 않더라고요. 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런 사약하고 이렇게 쓰임 받다가 십자가에 그곳으로 못 박힌 일을 받고 있는데 죽고 처벌한 것입니다. 바다로시를 해서 아주 많은 사람을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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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사람 바울 사울이라고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가말리에르 문화심으로써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의 하나님을 최고로 잘 숨긴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 모든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랐어요. 바울 14권의 서신서에 보면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인용했어요. 바울 14권의 서신서에 보면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알고 있다는 증거가 현지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사도행위원 7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위원 7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대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대반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위대인들이 돈을 들고 세대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 주동자 대표가 누구냐? 바울에. 사도바울이였어요. 그 정도로 세대반의 그것을 벗겨서 바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대반의 그것을 벗겨서 바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대반의 그것을 벗겨서 바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세대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세대반의 그것을 벗겨서 바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복한 사람이냐? 따라다 놓는 거예요. 그 당시 빌립은 사마리아 성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죠. 그런데 바울이 이때 다메세교로 가는, 다메세교로 가는, 다메세교로 가는, 다메세교로 가는, 다메세교로 가는 예수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중개해 놓고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빛을 바라고 바울의 눈을 멀게 하죠? 그 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줄여 놓으시니까 예수 글자도가 말씀합니다 나는 니가 팁팍하는 예수다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를 바울을 하고 만나게 합니다 또 바베시에게서 복음 전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아나니아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하고 만나게 합니다 예수의 제자 스제발을 돌로 쳐 죽이는 데 합장선 인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내가 바울을 선택한 것은 이 당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저는 이 당인들이 그리스도를 못 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로 가서 베드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지 않게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스가 다른 사람 누가 쓰는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구절을 너무너무 구약성경을 많이 이용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이 백디 파울을 보기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오, 히브리스를 포함한 14권의 편집권이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 저는 원하수 성을 듣고 이 시각에 이 시각에 이 시각에 바울이 있습니다. 오, 14권 속에 바울이 신앙이 이 자녀를 보도를 받은 후에 성교여행을 하신다면 이 자녀를 받은 후에 영원한 성교여행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나오는 생명을 걸고 1차, 2차, 3차 성교여행을 한 거예요 이 자녀를 받은 후에 영원한 성교여행을 하신다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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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갈 거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중에 로마까지 간다 로마 왕 앞에 설 것이다 바울의 중요한 고백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구하야 하니라 로마 가이사 왕 앞에 가서 내가 복음을 드러낼 것이다 로마가 라저를 보니 뭐 수사마자 보자 거의 사이네 유라굴라를 큰 광고를 만나고도 내가 반드시 로마로 복음을 해야 하리라 내가 그리기 먼저 기록하라 가리라 그리기 먼저 기록하라 그리기 먼저 기록하라 그리기 먼저 기록하니 그리기 먼저 기록하라 그리기 먼저 기록하니 성굴을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도로 이도로 mil l Надho 천연의 몸에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신나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건강하게 해주는 게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자식 잘 되는 게 그럼 진짜 목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연 탄생된 것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야 그리스도가 천연의 몸에서 탄생하실 거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예가 다 사해진다? 안 믿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안하신 사실 안 믿으세요. 예수 пр Nashville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시면 그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실이 믿으시는 거에요. 사수 라자 사수 억어 보다 러 사수 부자 그 뭐 이수가 와 이수는 바울이 그리스도 를 만난 바울이 5 이스토기 크리스도 를 다운 할렐루야 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모금의 빚진 자가 디실리 거라 헤디 롬이 있고 자우더만 뭐 마스스 마다 브라짤하고 디젤 진만도 하죠 디실리 더 딜리 원인 모재 주사 맞다 고 지오 기우 아 시대만을 돌로 쳐 지기고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 를 전하는 제자들을 죽였으니까 호금의 빚진 그는 마다 자체 기나와 다행이 예수 브라구가 수사 맞다 쟤디는 그 쟤디 바람이 그라마 잔잔 퀄리 마리스마 디버저리도 그래서 아우는 생명 걸고 보급을 줄 아는 거예요 이 실리토 바울이 아프지 번 번호를 마다 오마 아키라 우리 수성 잡고 잘 보며 소리나 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약 성경 화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꼭 전해 전하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권한당해야 합니까 아람, 애국, 바벨론, 아수르, 벌레셰 강대국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드릴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아람이 설치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태국 등장 미국 차원 전부는 어떤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distrital 영역 후에 constitu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잘 되는 것은 Score 가장 잘 되는 것은 불안하지만 이 사람을 꾸며로 하는 것은 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권한다는 것도 잠깐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백년 못살아요. 백년 살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서는 점에 불과해요. 악인의 형통도 잠깐이요. 의인이 권한받는 것도 잠깐이다. 악인들은 멸망받고 지옥하지만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말하면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행히 이루어진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이의 삶은 스노스. 세상 사람들을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봤어요. 병제가 없고 물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해요. 어릴때 풀뿌리 개 먹고 나뭇껍질 먹으면서도 64년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식사를 하면 저는 식사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식사에 있는 음식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식사에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그만두서 2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생한 지식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과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바울의 믿음의 담대함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외도로의 믿음의 담대함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집박하던 바울의 신앙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해서 로마를 복음화한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신앙과 그 전도와 성교의 중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지냈다면 우리도 생명 걸고 복음을 지냈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그 전도와 성교의 중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서자식 생각하면서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면서 그냥 심심하니까 복음을 지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그 전도와 성교의 중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 전도와 성교의 중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말 안하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말 안하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말 안하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저는 생명 걸고 남아시아 땅을 밟았습니다. 맞아. 이렇게 사이에서 엔어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 안하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한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것은 그 말, 진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무수한 말을,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말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무시당할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아주 수성 덕분에, 수성 덕분에, 수성 덕분에 불쌓을 거냐고 많은 사람들이 와이븐이 원하자면, 거짓말을 덮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노아가 바닷가도 아니고, 노아가 산등성이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방주 다 만들어 놓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니까 사람들이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모두는 홍수로 멸망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이 타락의 홍수, 멸망의 홍수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다. 이 대신이 아까 생각해 보면, 이 절프로라에서 이 절프로라에서, 이 절프로라에서 이 절프로라에서, 이 절프로라에서 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남아시아 30억의 인구가 멸망받고 다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남아시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해 하나님과 석통받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부인만 하지 않더라도 우리 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시오 베드로와 마울의 신앙 고백을 받아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남아시아 복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서 제가 디모데를 만났듯이 또 다른 여러분들이 제자를 만나면 얼마든지 남아시아 복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남아시아 복음을 받아야 된다 잘해준다고 따라오는 사람은 죄다 아니에요 한국에서 훈련 받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마음은 안 그랬지만 훈련입니다 훈련 정말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를 따라오면 의식적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사랑 낭는 너부가 해결하겠다 사랑 낭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죽음하는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의 크리스도 혼자 그 크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다 예수의 크리스도의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마시아 복음의 끝까지 임받게 되는 절대의 제자를 되십시오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틀한다는 belief